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동욱 성혁 코치님이 자강조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도대체 코치님들은 어떻게 힘든 할까요? 훈련 장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나 없나? 내가..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라고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라고? 난 더 못해. 우아, 씨, 우아! 야, 쟤 왜 이렇게 센데고? 어떻게 하라고? 어떻게 하라고? 나한테 일부러 세게 주는 것 같은데? 어떻게 하라고? 그렇게 하라고?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? 알았어, 알았어. 형님, 이거 안 해. 스윙 좀 가다듬어 줘봐.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. 좀 이상한 쪼가 있는 것 같애. 센데? 나보다. 탁, 탁, 탁. 근데 이거 할 때는 뭐 딱히 없는데, 이거 할 때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. 이거 말고, 공을 칠 때 그게 있다니까. 탁 때려버리니까. 쭉 밀, 밀, 밀어야지. 센 거? 센 거 한 번만 줄 수 있어? 세게? 세게 하면... 뒤에서 하나씩 세게 탁! 좀 세게, 조금 뿌려도 되니까. 그걸 뿌려야 된다는 거지? 아니, 그게 니한테 잡히면 뿌려내고, 니가 만약에 못 때릴 것 같으면, 못 뿌려낼 것 같으면, 끊어버려야 되는데, 그걸 니가 짧게, 더 세게 가버리려고 한다니까. 아, 그냥 뿌려낼 수 있는 볼인데. 아니, 못 뿌리면 잡아야 된다고. 아, 그니까, 뿌려낼 수 있는 볼인데, 그냥 잡는 것 같다는 거지. 아니지. 그러면.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. 이러니까 자꾸 2등 하는 거야. 다시 얘기해봐. 뭐라고? 다시 얘기해봐. 세게 빵! 때리면,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땅! 때릴 수 있으면, 때리면 되는데, 이렇게 쭉 밀어갖고. 근데, 세게 빵! 때려서 내가. 내가 이 스윙을 하면 밀릴 것 같아. 그러면 내가 공을 딱, 나가는 스윙을 잡아갖고, 공이 안도망가게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, 그걸 니는 빵! 때리면 더 빨리 때려버리네. 힘을 힘으로 받아치려고 한다고. 제가 빨리 때리면, 니가 더 빨리 때리잖아. 제가 빨리 때리면 난, 밀리면 도망가야되는데. 오케이 오케이. 우와, 쉣! 때려낼 수 있는 건 때리고. 진짜 무서워~! 아, 진짜 무서워! 아니... 져... 근데 이걸로 험벌론은 조금 어렵고, 그게 설명하기가. 얘는 하면서 보면 니가 좀 밀릴 것 같다면 잡아 도망가 딱 잡아 안 밀리면 때리고 언더 하나 스윙하고 갈게 집착했어 펌프 잘 올리네 안 밀리면 때려 밀어내 대게 파이 빨라 근데 지금 정도면 다 때릴 수 있는 뿐이 더 쎘을 때 말하는 건가? 더 쎄 경우를 진짜 내가 이렇게 못 뿌려낼 것 같다 그런 공격은 잡아 잡는다는 건 아니라 스윙이 나갔다가 끊어져 동령아 한 번만 더 해주면 안될까? 스매싱 한 번만 부탁해야 될까? 그래도 동령이가 좀 쎄니까 그치? 스트로그로 좀 좀만 해볼까? 스매시 스매시의 왕자 어흥 허동량 동령이가 때리고 경민이 하나 잡아봐 그거 도망갈 때 그래서 제일 이쪽이 갇히기 쉽잖아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이쪽이 좀 갇히기 쉽잖아 갇힐 것 같을 때 뽑아 뿌려내가지고 하지 말고 뭔가 갇히 딱 뭘 밀고 들어올 때 있거든 딱 하면 딱 해야 되나? 딱 하면 밀릴 것 같을 때는 아니면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잡아야 되나 그전에 잡아야 된다고 공을 잡아 반대로 스윙 끊으라니? 끊어 나가는 걸 잡아야 돼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니 사람들이 이런거 그런거 밥이 밥이야 그런느낌 와 이건 너무 꼽혔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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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 그냥 툭 대면 되고 쟤가 만약에 확 밀고 들어오면 툭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좀 그래도 좀 확실히 꼴빨이 좀 살았다 확실히 빨빨이 사니까 그래도 다음 공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따 아 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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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니까 약간 부담되긴 한다 혹시 땡큐 왜? 맞빠지마 엄빠지마 아 이거 안돼 이걸 잡으란 말이잖아 방금 같은 느낌이라니까 이걸 잡으란 말이지 어 그걸 잡으라고 그걸 빨리 가지 말고 아 이게 잡기가 힘드네 총 맞춰 아 진짜 너무 세다 아 너무 세다 이렇게 날라오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하시든 안 밀리잖아 그냥 붙는 거니까 네가 딱 때리기 전에 밀릴 것 같은 거네 수비하기 전에 그런 거 그냥 처음부터 밀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밀리는데 대놓고 주니까 존나 너무 세다 갖다 주니까 너무 세다 체육관도 낮아가지고 그럼 받아야 돼 그런 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됐죠 더 세게 밀어도 돼 근데 그게 수비 말고도 다 다 쏘리 쏘리 조금만 더 하죠 트로프해도 돼 깜짝이야 방에 있었어 깜짝이야 아 이걸 나가버리니까 그런 거구나 딱 딱 멈췄어야 되는데 저건 밀리면서 이렇게 안 빠지면 끌어내려도 되는데 저렇게 빠질 것 같으면 무조건 잡는다는데 같이 하자 같이 좀 움직여 우리 나중에 공격해줄게 결승해서 만나야지 저기 공 더있나? 진짜 분명히 세ds 분명히 공받아야되 경미 ipете 아, 세게 해. 경미 필살기, 아니 이거 안 돼. 왜 자연스럽게 다시 위치 바꾸는 거야. 호지선 확실한은 이네. 아, 세게 해. 타이밍, 타이밍. 더 밀어넣어. 아, 그래. 밀리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때려, 때려. 야, 쫄아서 자꾸 끊으니까. 처음 네가 말했던 그게 그 말인 것 같다. 처음에는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세게 날아 놓을 때 끝나면 돼. 오케이, 경미 때려, 경미 때려. 딱! 딱, 15분까지만 하고 바꿔줄게. 수비, 계속. 수비 좀 하게. 때려봐, 때려봐, 좀. 오! 오! 우와, 밀린다, 나도. 아, 이거 잘못 쳤다. 야. 뭘 또 미안해. 아, 불쌍한 척 하지 말고 카메라 돈다고. 카세 카세. 우와, 이거. 아, 불쌍한 척 하지. 하 Claro. 아, 불쌍한 척. 하아. 아, 불쌍한 척. 하아. 아, 불쌍한 척. 오, 하아. 하아. 어, 너 맞지 않았어? 맞나, 맞을까 봐. 뺐는데, 일부. 그래. 왜 저렇게 갔지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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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조금. 이게 무슨 말인지... 일곱 일곱 이렇게 때리려고 했는데 일곱 더 때려 결대로 밀어 넣으란 말이야 시윙이랑 같이 타이밍 박자 때려 때려 저보다 원래 잘하는데 때려 때려 저가 지금 김도구 아니세요? 화이팅 아...너무 쫄았다 너무 길었다 와...나이스 와...스매시 드럽게 세네 근데 이 팔을 던져내는 그...팔이 길어가지고 우와...팔이 기니까 뭐라 그래야지 새끼들 중국복식같은데 어...약간 그런느낌 팔 늘어졌다가 고무고무 이건 약간 그런느낌 오케이 오케이 와...힘 진짜 좋네 이렇게 치라고? 이거는 로켓둑벌 맞지? 아이...넣기전에 접지말라고 자꾸 세게 때리려고 이렇게 접지말라고 아 또 카메라 돌아간다고 접고있네 1.25배속인가요? 아 이건..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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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 안된다 야 야 2.25밥 3.25밥 3.29밥 잘했어 다리 벌려 neu 3.26밥 idays 아 바꿔줄까? 응? 디리아 수비 좀 할래? 네 그래 어.. 앞에 잡아 공격나 채 한 대다 공격력 수고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에 만나요!